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장사와 이익이 나옵니다. 곧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러 떠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본인이 계획을 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시간, 장소, 기간, 결과 다 자기가 계획하고 정해놓습니다. 강조점은 그 사람의 사업계획에, 인생계획에 하나님이 없다. 주어가 전부 다 I, my, me, my,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곧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무슨 일련 계획을 하느냐? 이에요. 이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것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분문이 말하는데요. 연결되는 말씀이 잠원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도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셔요. 세상은 그 사람을 부자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단락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로 붙였지만, 영어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부요한 바보, a rich fool로 번역을 해요. 영어 표현이 더 분명합니다. 부요하지만 어리석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부자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의원까지 많은 공직자들을 뽑습니다. 대통령으로 하면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죠. 세계 최고 권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금 12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을 뭐라 부르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시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반면에 10살 어린이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옳다, 지혜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옳게, 의롭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 보금 12장에 부여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 분문과 같습니다. 자기 인생 계획, 사업 계획, 자기가 다 세웁니다. 내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루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본문의 사업가는 1년 계획을 세운다면, 12장에 누가 보금 12장의 부자는 여러 해, 몇 년 계획을 세웁니다. 역시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말해요. 내가 한 나를 나의, I am I be mine, 주어는 전부 나 자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문으로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문 말씀으로 하면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에요. 그렇게 누가 보금 12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죽는다 하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 부자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네 장 뒤인 누가 보금 16장에 부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 부자가로 시작 장면이 같아요. 16장에서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죠. 그렇게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본문으로 하면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이에요. 내일 일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를 판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시간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길 바랬던 내일입니다. 오늘이란 하루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며 살아도 하루 지나갑니다. 반대로 어려움도 많지만 감사하며 살아도 하루를 살아가요.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지 분명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늘 원망하고 하루 종일 속상해하고 불평, 불만만 하며 삽니다. 반대로 다른 자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을 찾아가며 살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가 볼 때 어느 자녀의 인생이 올바르게 써요. 11월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감사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찾아야 찾아집니다. 곧 분명히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안 드러나는 것들이 많아요. 찾아서 감사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 말씀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곧 같은 일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 거냐 아니면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냐인 거죠. 루시 머드 몽가 메리라는 캐나다 여자 작가의 앤 오프 그린 개부스 빨간머리 앤 이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빨간머리에 주근깨가 많은 11살짜리 고아 소녀가 고아원을 삽니다. 오늘날 독신 남매가 입양을 해드려요. 50대 독신 남동생과 60대 독신 누나가 사는 집입니다. 문제는 이 독신 남매가 남자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행정착오로 여자아이가 입양이 됩니다. 농장을 운영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해서 남자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 전 2006년에 선교학교를 할 때에 입양하 선교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1일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농장들에서 지금도 입양을 하는데 목적이 농장의 목장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래요. 물론 학교 안 보내고 일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학교 다 보내지만 고등학교까지만 보내고 대학 공부 안 시키고 제 아버지 입양된 아버지 농장 목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독신 남매가 10대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농장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일도 못하는 게 왔다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변 마을 사람들도 알죠. 입양된 아이가 사랑을 못 받는구나를 압니다. 그럼 동네 사람도 그 아이 무시합니다. 어느 날 이웃집 엘리자란 아이가 빨간머리 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My world is not going the way I think.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 말은 사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너 고아원에서 왔으니 잘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집에 여자아이도 입양돼서 구박받으며 살아가는 너의 인생 생각대로 안 된다. 어렵지? 이런 말과 같아요. 사람이 악해요. 애들도 악합니다. 어렵게 사는 자기 친구를 낭망하라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하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빨간머리 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incredible that I can't think what is going to happen because what I didn't expect is happening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이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고아원에서 자라고 입양돼서 또 구박받고 자라는 소녀가 소망의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절망하라고 던진 그 무례한 말을 무례하지 않게 유쾌하게 역전반전 시킵니다. 이런 게 똑똑한 거죠. 내 일일을 모른다고 하면 내 일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일일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 말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일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내 일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일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도 자녀의 내일도 붙잡아 인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을 인내하고 감사하고 내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곤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1월 한 달 하루하루 감사하며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에 감사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러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자의 삶에 기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